네, DB금융투자 김현경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DB금융투자의 외모 담당 김현경 과장님. 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황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무리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침 시작은 코스피와 코스탁이 좀 엇갈리게 시작이 됐어요. 코스피는 0.13%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탁은 플러스 0.36%로 시장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장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카폴란 달라스 연은 총재, 연준의 채권 만기 확장 언급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가 부양안에 관한 협상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장막판에 나오면서 상승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또 우리 시장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출발이 됐고요. 장중에 물론 어제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25일쯤에 방문을 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관련된 중국 관련 면세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면세점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국내 한 바퀴 돌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과 좀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 소식은 제목만 얼핏 보긴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날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품은 있다고 들었는데, 면세점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해외를 간 걸로 쳐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에서 산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게 사실은 불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건 외국에다가 누구 선물로 주거나 그러는 용도라서 면세해 준 거지. 갖고 와서 국내에서 쓰려면 그럼 마트에서 사는 사람은 바보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품이 나온 것들이, 일단 항공사에서 이 상품이 나왔던 것은 예를 들어 A380 같은 대형 비행기, 원거리를 가는 대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분들의 라이센스 갱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의 비행 시간이 있어야 계속 라이센스 갱신이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고육주책으로 이런 상품이 나왔고 또 우리나라만 나온 게 아니라 여름쯤에 대만에서 먼저 얘기도 나왔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도 역시 그런 상품은 미리 나왔는데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약 1년간, 내년까지 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중국의 왕위부장에 방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면세점이나 중국 관련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호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역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도 호재가 있었지만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죠. 국방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 그리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이 부분을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보냈어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연예인들일 연기, 병역 연기. 그러니까 빅히트나 여러 가지 상장 주식들에게는 굉장한 호재의 소식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중에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콘텐츠 업종의 상승에 일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주에 월수금이 퐁당퐁당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중반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제가 코스닥에서 처음으로 성장 섹터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해보자고 얘기를 한 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은 다시 반대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또 수요일 날, 또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수요일부터 목, 금, 오늘까지 삼거래에 이어서 양봉으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후반부터 코스닥이의 탄력을 받았다, 그런 모습이 있고 코스닥이 또 탄력을 받아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웃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제는 수요일 날은 바이오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반도체 장비, 이쪽 섹터들이 또 상승의 주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바이오주, 옛날의 전통 강호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오늘 일제히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5G 장비, 성장 섹터의 대표 섹터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서 누가 정할까요? 그거 아침에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시작부터 일단 강하게 시작을 하죠. 보통 주요 하우스에서 나오는 리포터도 한몫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리츠 증권에서 통신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분위기를 타야죠. 이 분위기가 맞을 때 그런 리포트도 나오면 그것이 탄력을 받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주역이 바로 5G 관련된 장비 주식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 종목들도 오랜만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타깝지만 연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역시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 같은 경우 최근에 보시면 대학가에서 신촌 쪽에 있는 대학가에서 좀 많이 확진이 되고 있고 노량진에서 좀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젊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말에 뭐가 있었죠? 할로윈? 네. 할로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산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나 2.5단계로 올라갈 가능성 그 부분의 시장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확산되면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이 원격 회의하는 그런 오늘 알서포트 같은 종목이 최근에 어제부터 재택근무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종목이죠.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예를 들어 예전에 굉장히 했던 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가니까 이제 9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배달 쪽으로 좀 더 또 그런 쪽에 또 수혜를 받는 배달 관련 식품 포장조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음 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상승세 주체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외국인 순매수를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누적으로 외국인이 5.33조 원을 매수를 했고요. 이제 개인이 7,063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은 4,429억 원 매도 기관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팔아야 또 살 사람은 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관이 좀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좀 다양한 종목들을 사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타법인이에요. 기타법인. 제가 기타법인의 언급은 오늘 처음인데요. 기타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기타법인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코스탁은 자사주 매입보다는 오히려 CB 전환이나 BW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걸 매도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탁 종목들을 보면 이제 CB랑 BW의 차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환사체. CB는 전환사체고 BW는 신주인수권 부사체라고 하죠. 전환사체는 채권의 일종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고 하여튼 이거나 저거나 새 주식이 발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환사체는 그 차이는 뭐냐면 전환사체는 채권으로 있을 때는 부채잖아요. 근데 부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는 자본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체는 채권은 채권대로 있고 신주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옵션까지 이제 부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와 자본, 부채가 자본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부채는 부채대로 있는데 자본이 늘어날 수는 있죠. 수도 있죠. 신주인수권 행사하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큰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도 신용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고 기업도 신용등급이 있는데요. 이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스닥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채권 발행 그 아랫 단계인 이제 전환사체나 신주인수권 부사체들을 많이 발행을 해요. 이걸 발행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고 내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보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시키겠죠. 그렇겠죠. 네. 차익실험을 이제 하는 관점에서. 그런 주체들이니까 CB를 투자하고 BW를 투자하는 이런 주체들이 주로 법인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네. 그 법인들이 이제 매도를 행사하면서 기타 법인으로 이제 매도가 잡히는 거예요. 전환사체나 BW에 투자했던 투자 주체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게 대개는 기업 법인일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기타 법인의 매도가 종종 자주 나타난다. 네. 그게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종종이라는 게 많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많이 나타나는데 누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2020년 코스피 누적으로 기타 법인이 2.57조 원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는. 네. 이건 이제 주로 자사주 매입이 많이 있죠. 기업들이. 그런데 코스닥은 기타 법인이 무려 4.35조 원을 매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거래를 할 때 보시면 기관 외국인만 체크하시면 안 되고 기타 법인도 이제 매도를 하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또 CB 이런 전환 되려면 그냥 막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1주나 2주 뒤에 이제 상장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는 투자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 전환 신청을 하는 게 공시가 되죠. 그렇죠. 공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언제 상장된다 하면 상장되죠. 네. 맞습니다. 대개는 그런데 그러면 물량 나오니까 주가가 그 날짜 되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걸 보통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우리가. 대개는 그래서 먼저 어딘가에서 빌려서 팔고. 네. 나중에 전환해서는 팔지 않고 받아서 빌린 데다 갚죠.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팔 때도 기타 법인 매도로 잡힐까요? 빌려서 파는 것도. 그런 것만 잘 보면 저 친구들 빌려서 팔았구나. 아 아직 안 팔았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제가 체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입을 맞춰보는 게 아니라서 시청자분들은 재미있으시겠네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종목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2,553.5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0.24% 상승해서 이제 끝났죠.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종목으로 보시면 상승 종목이 935개. 네. 하락 종목은 447개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2배 이상이죠. 분위기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탁이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12조 코스탁은 13.2조 원 합의 25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이제 나온 하루였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체로 보시면 코스피가 2.39% 상승했어요. 그런데 코스탁은 3.7% 상승했거든요. 드디어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대비 코스탁이 아웃 퍼포먼다라는 거고요. 이번 달로 한번 늘려봤어요. 이번 달. 네. 11월 달이죠. 11월 달. 11월 달에 코스피가 12.63% 상승했거든요. 네. 코스탁은 9.78% 그러니까 아직 코스탁이 이번 주에는 코스피를 이겼지만 아직 한 달로 보면 여전히 코스피 수익률이 더 좋은데 이번 달에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이번 달에 백신 나왔었죠? 네. 이번 달에는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달 코스피 물론 아직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주 차 기준에서 12% 넘게 올랐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최고 수익률입니다. 월별. 그러니까 3월 달은 이제 바닥을 찍고 4월 5월 날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 그때보다도 한 달 기준으로는 11월 달이 지금 최고예요. 코스피 수익률이. 물론 아직 이제 다음 주가 남았죠.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이 워낙에 지금 현재 좋았다. 그런데 이번 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보다는 코스탁이 아웃포포머를 한다는 거예요. 코스피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탁도 또 따라오르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런 건가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고 나니까 제가 넘겨짚은 것 같은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코스탁 같은 경우는 9.78% 현재 기준에 상승했는데 이것은 네 번째 그러니까 코스탁은 4월 5월 7월 그러니까 4월이 가장 많이 올랐고 13% 이상 올랐고 그다음에 5월 7월이 10%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현재 기준에서는 네 번째 월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주에도 좋으면 11월이 더 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1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건데 그 이면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미국의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주체별로 이제 뭐 호주 금리 인하했고요. 또 10월 말에 ECB에서 다음번에 이제 통화정책회의 때 양적 완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FOMC 역시 지금 지역 연준 총재 부의장 파월 의장 할 것 없이 지금 양적 완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후에 이제 이번 주 리뷰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섞여서 좀 섞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 리뷰를 보시면 월요일에 이제 모더나에서 백신 관련해 94% 효과를 거두는 백신을 이제 중간 결과를 공표를 했죠. 물론 이제 그 전주에 화이자에서 이제 90% 이상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또 수요일쯤에는 화이자가 또 우리 95%야 또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백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오는 회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안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에 뭐 보관 방법이나 뭐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비교가 되면서 뭐 이게 이제 뭐 금방 바로 그러게요. 네 백신이 뭐 백신이 정말 개발이 다 되면 무조건 이제 코로나가 바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점차 나오면서 중반쯤부터는 조금 이제 코스피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나왔어요. 초반에는 이제 환호를 했을 때는 대형주 쪽으로 먼저 분위기가 왔었고 중반쯤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거에 대한 이면 다른 쪽 좀 부정적인 이면을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때부터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오히려 코스탁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주 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이제 미국이나 ECB에서 양적 하나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시 추가 부양함 관련된 협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 지금 워낙에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지역별로 지금 뉴욕의 휴교령이 이제 내려졌고 또 오늘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셧다운이 들어간다는 뉴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그 부분을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죠. 백신 물론 개발이 됐는데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좀 완화가 되는 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고 그 안에 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진짜 중요하다. 힘들다. 그 얘기 플러스 손정희 회장의 뉴스도 또 나왔었죠. 네 뭐 우리 앞으로 2, 3개월이 힘들 것 같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했다. 현금을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작용을 하는 한 주였고요. 근데 코스탁은 그거보다는 좀 더 양적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양적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돈을 푼다. 다시 돈을 푼다라는 의미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다시 온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성장주 쪽으로 이제 눈이 가잖아요. 그동안 이제 추가적인 돈풀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심했고 또 연말로 올수록 이제 가치주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 이제 배당을 준다라는 그 부분과 맞물리면서 또 경기 회복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괴리가 좀 좁혀졌죠. 근데 다시 돈풀기가 다시 시작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성장주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요일날 바이오, BBIG, 그래서 제가 BBIG 수요일날 말씀드리면서 바이오가 먼저 첫날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날 이제 반도체 장비나 2차전지 관련된 또 BB, 배터리, 바이오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바이오, 배터리, 그 다음에 인터넷. 오늘 그 인터넷 관련 주가 좋았거든요. 인터넷 주들 가운데 그게 있어요. 5G가 들어가 있어요. KMW. 그게 인터넷 주예요? 그게 인터넷 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더존 비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KMW가 들어가 있죠? G는 게임. 오늘도 게임인 주가 좋았어요. 편입되어 있는 게임 중에 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BBIG가 돌아가면서 지금 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는 예를 들어 BBIG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이 된다면 그린 뉴딜로 가겠죠. 그린 뉴딜로 가면 이제 뭐 수소나 태양광이나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그럼 정말 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월요일에 그린 뉴딜 쪽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거는 안 갔으니까요. 아니면 뭔가 스토리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BIG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이게 이제 중심이니까요. 성장주의 중심.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BBIG 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BBIG라는 용어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이쪽 중심의 종목들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죠. 가치주의가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제 이쪽이 다시 스타트를 끊은 거죠. 그런데 그 조정받을 때 그 사이에 BBIG 관련된 ETF들이 막 출시가 됐어요. 그쪽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이 들어온 걸 이제 또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어떻게 보면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 오늘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게 양호하게 끝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주말에 이상한 뉴스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이게 분위기가 이제 그린 뉴딜로 넘어 이제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게 BBIG와 관련이 있어서의 그럼요. 연관이 다 있죠. 사실 배터리도 2차전지도 그린 뉴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이게 다 이제 보조금 시급하고 확장하는 개념이니까요. 그게 뭐 태정태세 다음에 문단세 나오듯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장에 많은 의견들을 또 들어서 전해드려야 하니까 꼬치꼬치 여쭤봤어요. 오늘 준비해 보신 내용은 거의 이제 다 전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복장이시네요? 네, 금요일 날은 저희가 복장이 좀 편해가지고 네,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죠. DB금융투자의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이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은 oke